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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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으로 떠나는 산샘입니다. 라오스 방뱅의 마을을 산책하고 있습니다. 나무 출렁다리가 흑태로 보이지만 자동차랑 오로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다리의 입구 표지를 보면 포탄으로 만들었는데요. 오래지 않아서 전쟁이 있는 상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. 거위나 닭들이 자유롭게 먹이 사냥이나 장난질을 하는 모습에서 평화로움을 느낍니다. 닭싸움을 한참 지켜보다가 소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풀을 떳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40년 전에 꼭 이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모든 생물들에게 두 가지 필수 생활 요소가 있다면 먹거리인 먹이와 자유일 것입니다. 우리나라나 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 소나 닭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할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종물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은 곧 그들에겐 불행을 의미하는 선택입니다. 소나 닭이 되어서 혼자 남송 강가를 산책하면서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현진 젊은 빛 사이즈 잘 알겠습니다. 우와 좋았습니다. 이거 먹는거라? 먹는거라 이거? 노. 먹으면 안되는거네. 잘 찼네. 화이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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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화이착라는 달팽이구나. 이 친구들이 아기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. 온통 달팽이 밭인데 이걸 못 먹구나. 이 사람들은.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? 잡아놔들 텐데. 아.. 달팽이 크네. 보통은 보통이 이만하네. 보통이. 보통이 지금 이만해. 손에 잡았죠?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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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니라고 하는데 먹는다고 합니다. 아주 맛있다고 하네요. 이 나무위팔이는. 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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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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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버스도 이 버스도 묻는다고 아 이 버스도 묻는다고 아는군요 우리 지내발땐 토란인데 이 친구는 묻는다네요 이 친구가 이런 상처를 이런 상처를 이런 상처난 자국을 이런 풀로 문질러서 이 상처치료를 할 수 있다는군요 아 마이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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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플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나봐요 마이플랑이라는 이름이 어 마이플랑 마이플랑 어 어 이거도 묻는풀이고 어어어 이 친구 먹고 있어 지금 어 나도 하나 줘봐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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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줘봐 아 그래 응 응 응 응 나도 먹고 있어 응 응 응 응 응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해요 응 응 응 어 깨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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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어 깨구리 있어 깨구리 캣 캣 캣 캣 아니 노 노 아니 노 먹는게 아냐 먹는게 아닌 깨구리래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 잡고 있어 응 잡고 있어 아 아 아 아 야 멋지게 우리야 어 으 으 멋져 으 히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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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박 히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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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박 히앗 따박 따박 따박스 예스 히스 따박스 어 히앗 따박스 히앗 따박스 를 이렇게 가지고 있나봐요 아 멋지네 에 에 에 에 따박 아 아 눈에 들어가면 안 돼 이 눈에 네 어 눈에 들어가면 안 된다나 봐요 아 이게 어 그렇구나 아 아 동굴 가지고 있나봐 이 친구가 동굴 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들어가면 안 되나봐요 어 그래 아 멋지구나 어 자 살려줍시다 자 잘가 히스 따박 잘가 잘가 그래 잘가라 어 맛있고 자 오늘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개구리도 잡고 어 풀도 맛있는 풀도 먹어보고 달빙이를 엄청 많이 밥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땡큐 땡큐 루 뭐라고 그래? 땡큐 각? 생 쟨 쟨 쟨 쟨 감사합니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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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친구들을 라오스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아 이 친구들 사바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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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신애님 채널을 구독하기 했어요 earthquake 어디? 어디 어디? 죽겠다 죽었다 죽었다 가 가 쭉 멋진다 지금 너 어떻게 해 너 다리 잡고 나 물에 다 빠져버려 아빠는 물에 다 빠져버려 가라 완전 물 빠져버려 완전 물에 다 빠져버려 이리 와 니가 잡아 니가 잡아 빨리 자 하나 하나 둘 아아! 저기 서고 있어요! 오! 큰 근처에 있다! 저기 더 있어! 이리 와, 이리 와! 아! 잡았다! 잡았다! 그래, 그래, 안 죽여야지 징그러워 와, 저 너무 좋아 여기 나왔어 여기 어디 어디? 아, 잡았다. 그렇지? 손으로 잡아! 괜찮아! 그래! 잘했어! 멋지다! 이 이름이 뭐라고? 상훈이? 이 상훈이 동화면 잡았다! 잘했어! 잘했다! 자, 이 친구는 상훈이라는 친구예요 어디 초등학교야? 상훈이 동화면 잡았다! 아, 그거! 그거는! 그거는 괜찮은데! 이건 비밀 청소년단 말이야! 그건 비밀 청소년단 말이야! 아, 인상훈! 자, 이 친구는 이리 와! 이 친구는 이리 와! 무슨 초등학교? 비밀 초등학교! 비밀 초등학교! 비밀 초등학교! 우리 라오스에서 보안의 말 찾았습니다! 감사합니다! 인상훈! 구독 부탁합니다! 구독 부탁합니다! 오오오!